일단 드세요. 네,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도저히. 맛있겠습니다가 뭐. 미안하다. 맛있겠습니다가 아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좀 줄인 거죠? 그것도 맞잖아요. 맛있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맛있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습니다. 종민이랑 오래됐어요. 아우,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절대 수제비. 와, 맛있다. 와우. 하여튼 종민이가 형. 네? 내가 본 게 맞나 모르겠네. 뭐가? 이거를 간장 찍어 먹으려고. 아, 이거 맛있다. 와우. 하여튼 종민이가 형. 저기, 미안한데. 오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끼워라. 아니 형.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본 게. 내가 본 게는. 이거 밥 맛있게 먹고. 잠깐만요. 이거 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걸 간장을 왜. 아니 근데 이거. 이걸 왔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안 해. 아, 난 너무 당황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 거짓말 안 해요. 당황해서. 그건 맞아. 아이, 심성은. 근데 저희 여기서 버리지 마세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이, 무슨. 이걸 버려. 지금 나는. 우리 멤버로서.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이게. 이게 확실해. 이 친구한테는 호기심이 없잖아, 이거. 아이, 그냥. 그냥 명분만 다 만들려고. 아이, 아니라니까. 지금 꺼리 만들려고. 아이, 그건 아니야. 지금 되게 서운하다. 너는 그렇게 들어가. 맛있어? 맛있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먹어, 먹어. 맛있겠습니다. 이것까지 먹었습니다. 야, 정제분 맛있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나? 코요테 때문에 바빠서 많이 한다 그래도? 뭐, 코요테 빼야죠. 자세 좋죠? 딱 자세가 돼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거. 아, 내가. 나도 좀 놀랬다. 이거. 아, 이게.